반갑습니다. 2024년 10월 29일입니다. 현재 시간 8시 15분이구요. 오늘 시장지수 약간 올랐습니다. 약간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골고루 올랐다기보다는 정말 진짜 아침에 약간 원전으로 갔다가 드론으로 갔다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시장은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7조 원치. 그러니까 저번 달만 해도 매도한 규모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9월달에 매도한 게 7조랍니다. 7조. 그러니까 순매도입니다. 이게 순매도. 매수와 매도가 붙어. 순매수 순매도가 붙어가지고 외국인들 순매도를 금액을 정하는데 9월달에만 매도한 게 무려 7조. 8월달에도 2조.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우리 증시가 10조 가까이 빠져나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느냐. 국내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일 문제되는 금투세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크죠. 그리고 삼성전자 거의 30몇일째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이 가장 투자의 적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이 정말 생각할 때 가장 이렇게 빠진다고 할 때 같이 빼버리면 나중에 큰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담을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장은 여전히 옛날에 코스피 거래대금도 안 돼요. 사실은 두 개를 합쳐도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너스TV에서 뭔가가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1월 5일 날 트럼프가 있다. 11월 5일 날 대선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추천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이고요. 첫 번째 추천주는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이것도 지금 코인 대장주입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11월 5일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넉 달 만에 7만 달러 도파, 거센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시장은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지금 기정사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보시면 해리스 지지했던 21명이 해리스 지지 거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는 어쨌든 나와봐야 되는 건데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관련주, 코인, 재건 이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인은 우리 기술 투자. 이거 보시면 우리 기술 투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로 보면 1봉인데요. 굉장히 깔끔하죠. 매몰대 이거를 다 겪어냈습니다. 이 매몰대를 겪어내고 아주 깔끔하게 지금 장대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거는 만 원 이상 보시면 돼요. 만 원 이상. 우리 기술 투자 만 원 이상 보자. 자,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 SYSTET 말씀드렸죠. 재건주다. 재건주, SYSTET 대장주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6,500원 이상 보자. 최고 7,000원까지도 가능하다. 그 이상도 열려 있는데 일단 단기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추천주는 블루엠텍. 자, 블루엠텍은 오늘 보시면 악재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작용 우려, 최장염 사망, 위고비. 미국입니다. 미국. 급성 최장염 뭐 해가지고 용량을 늘렸다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자, 70대 남성분이 보시면 4주 전에 약물의 용량을 0.2에서 0.5로 늘려놨다. 4년간 사용했으며 중증 최단염 반응에 입원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용량을 0.25로 아주 낮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높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높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최장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부작용이 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0.25, 0.5 이런 식으로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0.25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낮은 것부터 안 하고 높은 것부터 바로나 해버리니 이런 부작용이 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위고비 관련해서 여기 보면 나오겠네요. 0.25, 1.0 막 이래 나오죠. 그래서 위고비 관련은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맞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사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맞으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악재 뉴스 때문에 좀 빠진 거지 사실은 대세에 쓰는 대세 지장은 전혀 상관이 없다. 블루엠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엠텍 네 번째는 YG플러스입니다. YG플러스는 아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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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로제에 관련해서 오늘 빌보드에 드디어 탑5, 탑8로 등재가 됐습니다. 탑8, 로제, 브루노마스 아파트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는 앞으로 더 갑니다. 왜? 이제 바로 등극이 됐거든요. 탑8로. 이제 탑5, 탑3, 탑1 집을 때는 이 YG플러스는 7천원 이상 넘어간 물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빌보드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빌보드에서도 몇 주간 1위, 2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서울에 가보면 이태원에 가보면 전부 아파트만 다 튼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YG플러스는 최소 7천원 이상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G플러스 7천원 이상 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술 투자 왜 추천했는지 그리고 SYSTET, 그리고 블루엔테, YG플러스 이렇게 4종목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카톡방에서 저희가 매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공부를 시켜드려요. 공부를 시켜드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매수하는 거, 그 다음에 매도하는 거 이거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정말 확실하고 여러분들 귀에 싹싹 들어가는 기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이스톡으로 하거든요. 전부 다 고객 서비스 만족해놨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주식시장 제가 잘 여러분들을 케어를 해드릴 테니까 매도하는 방법 이거 하나만 배워넣어도 평생 써먹을 수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볍게 연락을 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575795415 절신하다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가반 이 종가반에서는 3시 20분의 종목이 나가거든요. 3시 20분의 종목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 기술 투자가 나갔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기술 투자 종가로 나갑니다. 제가 항상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우리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낼까? 그러면 장중에 사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종가 들어가시면 돼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것만 딱 하셔도 한 달에 3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대에 우리가 사놓고 난 다음에 본전이 끝나니까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종가 하실 분들도 빠르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5757954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 낼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너스TV 오늘도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구독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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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TV 와 스펀센터 와 고맙습니다. 잘 잘 .